음악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명태규리스트 27명 원래 25명이라고 그러더니 2명을 추가시켜서 27명을 공개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에 따르면 과거의 명태균과 접촉한 인물이라고 그러는데요 윤석열, 이준석, 나경원, 오세훈, 홍준표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명단 한번 보여주십시오 공개한 거니까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현주 최고위원과 김두관 그리고 여영국 전 의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잘 검증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현주 최고위원이 페북에다가 본질을 흐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썼습니다 특히 김두관 전 의원도 그렇고 아마 전화가 빗발듯이 오는 모양인데 이 명단 리스트가 물론 윤석열과 이준석, 나경원, 오세훈, 홍준표 이런 사람들은 김진태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관계가 있었다는 부분들이 구체적 사실로써 아니면 정황이나 녹취로써 얘기가 됐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박안수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들은 안철수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이게 잘못하면 마녀사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혜경 씨 측도 이런 부분에 대한 명단을 공개할 때는 좀 더 신중하고 그리고 근거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하면 내부 충질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국감이 국감에서 여러 사안이 많은데 마치 명태균만 부각되는 명태균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공천장사와 여론조작 그리고 창원에 유치하려고 했다 하는 국가산업단지 어떤 이권을 빼먹었는지 이 문제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지 자꾸만 매일매일 명태균 명태균 하다 보면 그 본질이 흐려지고 국정감사 진행 중에서 여러 민주당 의원들과 내용들이 밝혀지고 있는데 흐려질 수 있다 특히 언론에서는 조중동이 신날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을 강혜경 씨 측에서는 정확하게 좀 인지하고 이런 향후의 명단 또 밝힌다 그러는데 검증되고 연관성이 어떤 건지를 같이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국감을 흐려질 수 있고 마치 윤석열과 지금 김건희하고 싸우는 이 전선을 흐트러질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중동이 너무나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높아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이런 얘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독대인지 면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간에 81분간의 면담이 진행됐습니다 그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윤석열과 한동훈이 사진 참 이거 여러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네 참 이거 완전히 뭐 설벌한 분위기예요 한동훈이 좋아하는 아이스 아메리카 갖다 놓고 둘이서 얘기하는데 완전히 이 사진이 뭐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한동훈 대표님 그랬다 그러는데 사실은 빈손 면담이었죠 이거 갖고서 언론에서 마치 뭐가 이루어질 것처럼 얘기했던 것도 참 우습습니다 저는 어제 그리고 계속해서 이 윤한 회동이 별로 별로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둘 다 범죄 공통치고 서로 간에 약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뭐 이렇게 치고 나을 부분이 없다 라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윤석열도 한동훈의 회동을 받아들인 거고 한동훈은 이 회동을 통해서 좀 치려고 하는 것인데 언론에 따르면 김건희 라인의 인적 세신 또 김건희 관련 의혹 규명 절차를 협조하고 또 김건희의 대외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요구하려고 했다라는 게 사전에 회동 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 이게 들어지겠습니까 김건희 대통령 하지 말라는 건데요 김건희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빈손 회동이다 그리고 살벌 회동이다 아마 윤석열이 한동훈에게 너 김건희 지켜야지 너 그럴 수 있어? 우리가 너 키워줬는데? 뭐 그런 얘기를 쭉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너도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하고 있어 그거 깔까? 너 어떡할 거야? 뭐 그런 얘기를 했을 것이고 한동훈은 형님 제가 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문제가 가장 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치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살벌한 장면이 연출된 것이 아니냐 이게 어떻게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표정이겠습니까? 집권여당 대표와 대통령은 1분 1초도 아깝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가적 난제, 민생, 경제, 외교, 안보, 국방 그리고 국회와의 협력 이런 문제를 진지하게 얘기하고 해나가야 되는데 이 둘은 지금 서로 간에 살기 위한 전쟁만 벌이고 있는 살벌한 전쟁 회동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한동훈은 어떻게 될까요? 한동훈은 이제 여기서 주저앉으면 끝나는 거죠 한동훈은 한동훈의 결단과 선택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꽉 눌러버려 지우결 돌아오면 꽉 찬성이라고 눌러버려 그게 너만 한동훈이 당신이 살 길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하여튼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요새 여론조사 하면 약간 야 입 맞을 수 있어 그러지만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에서 선관위의 여론조사를 데이터를 공개하고 그리고 여론조사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기관은 우리가 신뢰할 만합니다 여론조사 곳에서 대통령 탄핵이 필요하다가 67.2% 불필요하다가 29.9%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스트레이트가 스트레이트 뉴스에서 의뢰한 조원 CNI 조사에서도 탄핵 공감은 62.5%입니다 더 올라갔습니다 이건 탄핵이 필요하답니다 탄핵이 공감하다가 필요하다 67.2% 탄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탄핵 절차에 들어가야 됩니다 탄핵 모임이 민주당 의원들이 있다 그러는데요 그리고 다른 조국당과 탄핵이 필요하고 탄핵의 절차를 이제 국감이 끝나면 바로 들어가면서 윤석열 김건희 정권을 빨리 거꾸로 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여러 차례 보도했습니다만 지금 북한에 무인기 보내고 전쟁 노름하려고 하는 윤석열은 전쟁과 계엄령 외에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감옥 가기 싫어서 어떻게 하든지 국지점 버려서 김정은 도발시켜왔고 그걸 계기로 해서 계엄령 때려서 하여튼 영구 집권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략과 흉계를 꾸미고 있음이 우리는 아주 상식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론조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김건희 특검 찬성도 71.3%입니다 이건 하라는 거죠 하여튼 지금 CATA는 전화면접조사고 ARS 조사는 그냥 ARS 기계를 돌린 것이죠 둘 다 특히 전화면접조사에서는 중도층이 더 많이 살피죠 71.3%로 더 높습니다 김건희 특검 빨리 관철시켜서 국민의 여망을 받아들이는 국회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민주당 등 국민의힘 의원들도 살게 정치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건희와 명태균이 저희들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주술적 지배관계라는 것이 어제 국정감사 현장에서 드러났습니다 강혜경 씨의 직언에 따르면 윤석열은 칼을 휘두르는 시각장애인이다 김건희 당신은 그는 윤석열 어깨 위에 올라타서 주술을 부리라 대단합니다 꿈을 통해서 앞날을 알려줬다 누가요? 명태균이가 김건희한테 또 사람을 골라달라 실제로 그래서 조선일보 출신 이동훈 대통령실 대변인이 일주일 만에 그만두죠 명태균이가 김건희한테 이 대변인은 기가 잘 맞지 않는다 대변인 인사부터 모든 인사를 다 휘둘렀다는 것이 또 드러납니다 김건희 또 우리가 궁금해했던 이 천공지신 줄 알았는데 명태균 짓거리입니다 해외 출국 날짜 좋지 않다고 그래서 하루 늦춰서 출발했다고 하는 해외여행이 해외 순방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조문 회피도 명태균이 조언했다는 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평소에 우리 강진구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평소에 김건희에게 반말조를 하고 김건희는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만 믿습니다 라는 얘기들이 다 나오죠 아주 살벌한 얘기도 했습니다 권성동, 장재원, 윤한웅이 총장님 펄펄 끊는 솔에 삶아 먹고 있는 그러한 꿈을 꿨다 대단합니다 윤학관하고 대단한 대립과 갈등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 어제 강혜경 씨에게 따르면 김건희와 영적인 대화를 많이 나눈다 또 장모가 요양병원 불법 운영 혐의 구속도 예언했다 결국 명태균이 김건희를 지배한 것은 이런 영적인, 주술적인, 무속적인 가스라이팅과 플러스 정치공학 그리고 이권 이런 부분들을 받고서 명태균이 김건희를 지배하고 김건희가 마찬가지로 또 윤석열을 지배하면서 이 나라가 사단이 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도 정치권이 사단이 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결코 무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명태균 씨는 주술 얘기, 무속 얘기만 하게 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아니라는 거죠 더 아닌지 긴지 뭐 이렇게 관심은 크게 없습니다 없으면 이것이 국정농단으로 이어지고 국정개입으로 이어지고 국가산단유치까지 개입했다 그러면 이거는 중재 아닙니까? 국가의 국책산업까지도 건드렸다 양평고속도로도 좀 알고 있겠어요? 여러 가지가 개입돼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젤렌스키와 윤석열은 짝짝쿵 궁합인 것 같습니다 둘이 콱콱 잘 마여들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서로가 전쟁이 필요한 사이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쟁 유도 연대를 젤렌스키와 윤석열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젤렌스키는요 인기가 원래 지난 5월 말에 끝나는데 전쟁으로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전쟁이 사라지면 젤렌스키는 아웃이죠 그동안에 그리고 요즘에 젤렌스키가 마구 뛰어다니면서 유엔인이 이쪽에 미국한테 군수물자 지원을 요청하는데 이 부분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젤렌스키가 안달이 났어요 안달이 나서 어떻게든지 러시아하고 전쟁을 계속해야 되는데 러시아의 대공미사일도 지원해달라는데 미국에서 이걸 지원하고 있지 않다 그러는데 왜냐고요 이거 미국 대선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거든요 미국 여론이 도대체 당신네들 민주당 지도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엇을 했느냐 돈만 쓰는 거 아니냐 전쟁만 끌면서 미국이 전쟁을 중동에서 또 우크라이나에서 또 버리고 있지 않느냐 이 능력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민주당에 대한 질타와 여론이 심해지자 실제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바이든 등 민주당 지도부가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어떻게든지 더 극적인 연출을 통해왔고 계속해서 전쟁을 벌여야 자기가 정치적 생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네이티아니하고도 마찬가지죠 과거의 2차 세계대전 때는 독재자들이 독재자들이 그냥 나서서 히틀러, 무솔리니, 일본의 천황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전쟁을 벌이면서 패권, 제국주의 전쟁을 벌였다 그러는데 지금은 말이죠 이 독재자들이 스스로 전쟁을 하지 않으면 자기 정권 유지가 힘들어서 전쟁을 벌이는 이런 행각을 이번에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 한국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국민들은 뭡니까? 희생당하는 국민들 이 전쟁 광들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국민들 자기네 국민들만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국민들도 무참히 학살하는 이러한 전쟁 광들 이 사람들이 결국은 네타냐오 그리고 또 젤렌스키 아니겠습니까? 이 점은 그래서 젤렌스키가 요즘에 안달이 났다 그래요 불행하게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비슷한 처지인 것 같습니다 탄핵으로 위기에 처해 있죠 지금 돌파구가 없어요 돌파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대체 돌파구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에 무인기도 보내고 그리고 확성기 방송도 같이 틀고 거기서 북한에서 풍선을 보내면 이쪽에서 전단 또 뿌려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라 그러면 어떻게든지 북한의 갈등과 대립을 막아서 경제도 살리고 북한에서 미사일 한번 쏴봐요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은 엉망이 됩니다 외국인 자본금이 다 빠져나갈 것이고요 우리 경제는 너가 어때요? 그러면 당연히 민주주의 국가의 대한민국 대통령이라 그러면 어떻게든지 전쟁을 억제하고 그리고 김정은도 달래든지 끌어앉든지 아니면 뭐 으름장을 좀 놓든지 제대로 된 으름장이요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책무고 임무인데 요즘에 윤석열 정권과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것을 보면 그 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네 이 우크라이나에서 계속해서 밝혔어요 젤렌스키가 북한군 1만 명이 러시아에 참전 훈련했다 북한군 시신이 6구가 발견됐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이고 그리고 유럽에서도 응하지도 않고 러시아에서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젤렌스키는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죠 왜? 이렇게 위험하다 위험하니까 빨리 나토라든가 미국은 우리를 도와달라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누굽니까? 라오스 군인들이 만나는 장면을 동영상을 해서 이것이 북한군 파병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국정원이 이것을 또 대대적으로 홍보했어요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 미국과 나토는 확인해 줄 수 없다 확인할 수 없다 침묵입니다 미션 NSC 미국의 대변인은 보도가 정확한지 알 수 없다 프랑스의 외무장관은 파병 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 북한군 파격입니다 마크 루이터 나토 사무총장은 확인이 불가하다 그랬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가짜 뉴스인 거죠 그러니까 나토와 프랑스 미국에서는 이 사실을 확인을 못하는 거죠 러시아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우크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나토군과 러시아군이 전쟁을 벌이기도 싫고 또 미국이 거기에 확전돼서 러시아군에 전쟁을 벌이기도 싫은 것이죠 무기나 팔아먹으면 되는 거죠 지금까지 북한군 파병 공식 확인한 국가는 한국과 우크라이나 전쟁 연대 국가 두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국정원입니다 국정원은 과거의 암기부의 악명은 조작과 공작의 악명 과거의 중정의 악명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북한군 파병 뉴스로 악화된 여론 뒤집기를 시도하는 것 똑같아요 우크라이나 흘린 묘한 위성사진을 보여주고 이 국정원은 실제로 임대중 정부 시절 들으면서부터 이제는 중립적 국가기관으로 변모했고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법률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서 국정원이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 들어서면서 시행령인가 뭔가 만들어왔고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도 관여할 수 있는 이런 여지를 자꾸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정희의 중앙정보부 잘 기억하시죠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중앙정보부 5.16 군사구태탈을 일으켜서 바로 만든 것이 김정필을 중심으로 하는 중정입니다 이 중정이 이후에 군사정권의 기반을 땄고 또 63년도 선거할 때 중정이 다 개입해서 박정희가 신승할 수 있게 만들었던 기간입니다 그 이후에는 중앙정보부장은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그러면서 여야 정치인 그리고 각종 공작에 아주 천명 역할을 했습니다 권력의 핵심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현해탄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납치했다가 빠뜨려서 살해하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또 국정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댓글 공작을 통해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다 감옥 같습니다 정치 공작 시국사건의 공장이 과거에 독재정권 시절의 중앙정보부 그 이후에 안기부였던 것입니다 남산은 바로 정치인들과 민주화운동 인사들을 고문했던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남산대 지금 거기가 방송국이 들어섰고 그 이후에는 바뀌었는데 거기서 숱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그리고 바보가 되고 병신이 돼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이제는 그런 과거의 관행 악패들을 다시 한번 또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다 하여튼 참 가관입니다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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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